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키는 거 아직 시키지 않으려고 자리하시고 다같이 문화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독님 저 문화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더러운 또는 손재지마라 연출한 김민수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자리도 다 세곤하게 입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우분들 열심히 하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좋은 일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극장 오기 좀 이른 시간인데 일요일날 저희 영화 많은 영화들 중에서 저희 영화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지금부터 아마 두 시간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영화 보시고 재미있으시면 출연에 많은 입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또 많은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기용 역발의 백수 장입니다. 오늘 일요일날 날씨도 좋은 날에 저희 영화 보러 국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24시간 중에 저희 영화 백분이 의미있고 또 좋은 시간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꼭 칸트하고 좋아요를 드릴테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수대 형사 안경민 역을 연계한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저희 인연인데 저희 영화 재미있게 보시면 저희 영화가 지금 조금 반갑수가 좀 아쉽습니다. 네이버에 반란평 15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로 오늘 만난 인상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네이버 반란평 오늘 15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제 관객님 여러분들이 한 두 개를 알려주셨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아주 가죽을 콱하네요.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조연의 좋은 인상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진영달 마트 이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영화 보시고 아까 여기 오픈박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이유와 SNS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천역을 맡은 배우 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두 분은 내일 또 시험 보시는데 시험 잘 보시고요. 영화는 재밌게 보시고 휴일 마지막 날 저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극장에 들어오면 배우로서 극장에 계신 관객분들 만나 뵈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하여튼 여긴 또 시험 포기하고 보러 왔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시험을 다시 트라인 해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저희 영화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와가지고 많은데 저희 더러운 돈에 손대지마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부터 저희 노래인사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객석 가득 배워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소리 놓고서 이렇게 또 소리 질러주시고 또 이렇게 배우분들 같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출연 배우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저희도 너무 반갑고 즐거운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시간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저희한테 주어지나봐요. 셀카 모드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초 없이 그냥 바로바로 셀카 찍을 수 있도록 참아주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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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동영상인데? 아 그래? 어 두 분.. 아 아니구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빠 이쪽 오셔야죠? 오빠 이쪽 오셔야죠? 네? 동영상 오다가 늦게 또 왔는데 아니 아니 어제 해달라고 마지막 늦게까지 있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대명 오빠 이쪽 오셔요! 한우보다 좋다는 건 안 됐어요 한우보다 좋다는 건 안 됐어요 하나 둘 셋 김혜영! 호텔 생겨 여기 여기 오빠 여기 동영상 오셔요 오빠 이쪽 오세요 누나야 돼요 정우 형 대명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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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 저 오버님 내려오시네 애교 홍같아 호텔 홍같아 홍같아 홍같아두 홍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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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드려주세요. 이거만 드려주세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안녕. 잘 도세요? 잠시만. 네. 던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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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조심히 가요. laugh 笑 笑 笑 笑 笑 감사합니다.